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물리학2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물리학2를 처음에 대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비록 학평이긴 하지만 또한 전범위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학습을 진행을 해오면서 실제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 것인가 긴장도 좀 많이 했을 것이고 좀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월학평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역학에 당하는 대단원 1단원에 상당히 양이 많죠? 자 역학단원에 대한 1단원과 그리고 2단원에서는 또 처음에 나오는 소단원 전기장 자 이 부분까지만 진행이 됐는데 마침 또 이것이 전기장까지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역학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월학평의 범위 자체가 이 역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 될 학습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물리학2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나쁜 선입견. 그러니까 뭐 산수를 하고 수학 전개가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 공식이 굉장히 많고 막 대입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산수가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역학단원은요. 풀이 과정 자체가 간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특성 자체가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의 연결에 대한 규칙을 잡아내는 것. 이게 물리학2의 컨셉이랍니다. 연결의 규칙을 잡아내고 그 규칙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역학의 구성 문항 자체랍니다. 그래서 뭐 총평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난이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역학 전반부에 대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말 그대로 연습하기 좋았고 이제 사후 처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문항 문항마다 세세하게 골고루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밑거름 삼아서 운동역학을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학2는요 물리학왕만큼 학습의 경험이 많지 않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3선생 같은 여러분들 또 우리 수능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범위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진도 상황 이 범위가 먼저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전범위가 전범위가 아무래도 물리학과는 다르게 이 2과목들은 6평까지도 절반을 조금 넣는 정도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9평 가서 전범위가 되는데 전범위를 지금 학습을 반드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범위는 교과 전범위 2에 대한 이것은 늦어도 5월 중순 5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자신에게 맞게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전범위가 무리라면 최소한 6평 범위 그러니까 2단원 전자기장이죠. 2단원 전체까지 이 6평 범위까지는 5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꼭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때 개념 학습의 중요성은 너무도 많이 얘기되죠. 여러분도 스스로 느낄 것이고 이 개념 강좌를 진행할 때 여러분도 개념을 준비할 때는요. 개념 따로 문제 따로 그래서 개념 알았어 문제 푸는 스킬 따로 이런 게 아니랍니다. 항상 개념과 문제를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개념 강좌 같은 경우 프로젝트 골드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항과 어울려서 가야 됩니다. 개념을 준비할 때는 문항을 염두에 두시고 문항을 진행할 때는 개념을 떠올려놓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무엇보다도 물리학 2는 기출이에요. 물론 모든 과목들이 기출의 중요성은 있지만 특히나 물리학 2는 기출의 학습에 제대로 그냥 풀어만 되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석하고 인식해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기출 학습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과목에 대한 또 물리학 2에 대한 좀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산수계산에서 공식 대파하고 이것만으로 끝내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뼈대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교과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의 개념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바라보는 이 시력은 어디서 갖출 수 있느냐 바로 작년에 2021년 4월부터 수능까지 또 재작년 2020년 4월부터 수능까지 이 기출문항들을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어만 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아 이런 물리학들의 개념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물리학 2구나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수특은 기출 다음이에요. 네 기출문적 확실하게 진행해놓고 그리고 이제 수특을 연습문제 삼아서 그럼 너무 좀 낮게 얘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기출상에서 역시 비롯되는 거 이걸 해놓고 보면 이 수특에 나와 있는 문항들도 결국은 기출에 있는 뼈대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무 총평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강의 1번부터 들어가는데 정말 이거 잔잔하고 아기자기하게 역학문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고 하겠습니다.